오에스엔 강서정 기자 배우 현빈의 상승세가 대단하다. 영화꾼이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6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꾼은 지난 25일 하루 동안 전국 47만 4,348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21만 4,693명. 이로써 지난 22일 개봉한 꾼은 4일 만에 120만 관객을 돌파하며 압도적으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개봉 3일 만에 70만 관객을 돌파한 것에 이어 하루 만에 50만 명을 육박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100만 관객에 넘어선 것. 현빈은 지난 1월 공조로 흥행에 성공한 것에 이어꾼까지 흥행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영화 포스터 smooth love 간부 표본 스페인 오른쪽 이어zn